아무도 안 오나 보다 기호 아저씨만은 꼭 오길 바랬는데 아저씨? 누나 시원아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? 응 아휴,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하루 종일 춤 연습하고 생쇼를 했는데 생일도 혼자 보내고 왜 혼자예요? 제가 왔는데 그러게 고마워 너도 못 올 줄 알았는데 일이 좀 일찍 끝나서요 아휴, 김은하사, 저 똥 같아 우리 임 박사, 컴온 베이비 통역 나벌나벌로, 오케이? 뭐 직감감 당했어 아휴, 이 박사 이놈 뭐 자식 징글징글하모니 다 누나, 우리 생일 파티예요 근데 케익이... 케익은 없어도 돼 그건 안 되죠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 소원 밀고 촛불 끄세요 눈 바라만 보네요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그대 숨소리 그대 웃음소리 그대 웃음소리 아직도 나를 흔들죠 네 파스탤 묻은 것 있잖아 니가 다 번역한거야? 수현도 없었을텐데 얼마 안걸렸어요 고마워 수현아 재밌나고? 뭐 재밌어 아저씨!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막게도 시현아! 뭘 그렇게 보고 있어?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막게도 왜그래? 다른 길로 가요 이쪽이 더 빨라요 미안해요 누나 그때 두 사람 잘되도록 응원하겠다는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바라만 보고 있는 나를 그땐 알고 있나요? 묻고 싶죠 그댄 차 지내는가